곶과 부도의 날 중 이런 시간방이 있나? Don't get smart with me 자 다시 한 번 Don't get smart with me 친구 녀석이 자꾸 웃지도 않은 자기 자랑을 합니다 뭐 어쩌라고 지금 잘난 척 하는 거야? Are you being smart with me? 참고로 자와 자찬이 심한 사람은 자기 지심이 있는 거래 정말 잘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잘난 게 보입니다 좋아요는 땡큐 구독은 알라뷰